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하면 왠지 뒤에 오리알이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이어 5선 서병수, 3선 김태호의 낙동강 전선 출마 요청입니다. 오리알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얘기예요. 보니까 5선 서병수 의원, 3선 김태호 의원한테 낙동강 전선 출마를 요청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장동혁 사무총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저희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사무총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서병수 그리고 김태호 두 사람, 묵직한 중진이죠. 중진들 지금 낙동강 전선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어딘데 낙동강을 놓고 플러스에 있는 이 지역을 낙동강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해, 양산, 부산이 지금 다 걸려있죠. 다 걸려있는데 빨간색은 국민의힘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이 두 묵직한 중진들을 차출해서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겁니다. 일단 서병수 의원은 지금 현재 부산 진갑입니다. 부산 진갑 이 지역이에요. 여기인데 부산 북강서갑. 여기로 가죠. 민주당이 있는 지금 부산 북강서갑으로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누구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로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태호 의원은 어디로 요청을 받았느냐. 지금 현재 경남 함양 산청이 지금 지역구인데 여기에서 쭉 와서 양산을로 나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남 양산을의 그럼 현재 지역구 의원은 누구냐.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여기 삼선 도전하고요. 여기 김두관 의원은 대선 주자급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중진들이 맞서서 직접 여기로 가서 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험지 출마 요구가 앞서서 혁신일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 게 왔구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신주호 대변인님 낙동강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전쟁에서도 보면 낙동강을 지킨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수도권을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보면 낙동강 전선에서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의석을 내줬는데 낙동강을 일단 저희가 다시 수복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그 두 분 다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부산시장을 또 하셨고 지난 총선에서도 아마 이 지역이 아니셨다가 전략공천이 되셔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에 맞서서.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PK 지역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유능한 후보라는 지역민들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해서 저희는 도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전지에 아주 명확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신다면 당내 입지도 아마 늘어나실 것이고 저희 당에서 사실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험지 출마를 요구해왔었는데 그 요구에 응대하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성원도 더 더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저는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중진들께서 지금 계신 지역보다 어려운 곳에 더 가셔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다른 정치 신인들도 얼마나 거기에 감명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의 도전지 차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으로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제가 잠시에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에서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제목은 요청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요청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이 요청을 받느냐 마느냐. 그 내용이 요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병소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이죠. 오늘 아마 오전 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네,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서 의원은 본지에 당이 결정을 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태호 의원도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나 개인보다도 당과 나라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양산을 해가도 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자신감도 지금 같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얘기를 보면 당사자들은 좋습니다라고 당의 부름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두 사람이 가는 지역 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죠. 특히 지금 처병소 의원이 가는 부산 진갑에서 부산 북강서, 거기는 전재소 의원이 있거든요. 전재소 의원한테 어제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MBN에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옮겨 심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을 옮겨 심기하는 겁니다. 부산 진구에서 공천을 못 받고 밀려서 북구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던데, 당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북구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헌신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옮겨 심기다. 거기서 못 받아서 여기로 밀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소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5선 의원에다가 부산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시장을 했다는 건 사실 부산 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뜻인데, 그런 중진 의원이 갑자기 여기서 온다. 그러니까 전재소 의원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민심을 따르는데 저분은 욕심 아니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프레임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서병수 의원이 명분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역구를 옮겼어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원래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고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당의 요구에 따라 지역구를 옮겼어요. 이번에 또 옮기는 겁니다. 물론 지역구 옮기는 것이 능사냐, 그다음에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대한 도리냐라는 질문에는 얘기되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전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에 전체적으로 입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작은 지역에 대한 대표성만 가진다. 이거는 기초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의 대표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좀 제한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서병수 의원의 저런 큰 도량이 있는 모습. 그다음에 말하자면 당의 요구에 선민 후사, 혹은 선사 후당, 그러니까 선당 후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큰 정치인의 자질이기 때문에 저는 외려 지금 전재수 의원은 욕심대 민심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고 전투에 돌입하면 서병수 의원의 확장력이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서병수 의원도 명분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곧 결합을 만하다, 괜찮은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서병수 의원 말고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이 제안을 했죠. 그리고 김태호 의원도 수락하는 쪽으로 약간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같이 봤습니다. 사실 김태호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수락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2020년에도 험지를 좀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았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당의, 2011년에도 당의 부름을 받고 민주당 성지처럼 불린 노무현 대통령 고향 김해 봉화에서 사직생으로 싸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험지 전용 철새도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사랑하고 저를 원하는 고향 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2020년입니다. 이번이 아니에요. 2020년에 지난 총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의 부름에 응하는 모양새를 지금 띄고 있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내가 험지 전용 철새도 아닌데였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받는 이유. 2020년과 2024년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일단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험지 출마, 낙동감 벨트 중에서도 사실 민주당 강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받는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주류 의원들에게 주로 당 지도부가 이 부분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단일 텐데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퍼즐을 맞추기 식으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 그래서 전직 경남지사끼리 맞붙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얼마 전에 시스템 공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하면 의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인가. 옮겨심기라는 표현도 저는 좀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냐. 그리고 이런 험지출마 요청이 당 비주류한테 요청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류 핵심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이 2020년에는 거절했지만 이번에 받는 이유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친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신조 대변인님. 공교롭게 서병수, 김태우 두 사람 다 친윤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혁신위에서 중진들의 희생, 권고가 있었을 때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졌던 장재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관이나 당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이 비운이라서 요청을 한다 그런 식의 프레임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각 지역 구도에 맞는 그 상황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낙동강 전선, 그러니까 PK에서는 이 두 분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거기에 부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천의 핵심은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 핵심인데 과연 민주당과 맞붙어서 무조건 패배하고 일방적으로 지는 분들을 공천하면 사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공헌해왔던 이기는 공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제대로 된 입법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천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요. 비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희생을 요구받는다. 그런 식의 프레임은 사실 이미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비운이어서 험지 출마를 권유받은 게 아니다.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옮겨 심기라고 하지만 옮겨 심어도 잘 클 수 있고 더 잘 클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또 옮긴 거다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는데 일단 또 김태호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김두관 의원도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오신다면야 대환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남 부울경에서의 대결은 지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지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차재원 교수님, 사실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김태호 그리고 김두관 두 사람의 싸움이 이번에 치열함이 치열할수록 다음 대선에 대선 주자급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민주당 내의 당내 차기 대선 경선에 도전해서 상당히 유력주자로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인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요. 의지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4년 전에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양산으로 앉아 원래 김포였잖아요. 김포갑에서 양산으로 차출돼서 내려갈 때 그때 이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양산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한번 붙겠다고 손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김두관하고 붙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결국은 공천을 주지 않았죠. 왜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전직 당대표였던 홍준표 지사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다들 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결국 탈당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가서 결국 당선, 무소속 당선이 됐었잖아요.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두 사람을 지금 소위 말해서 PK 지역 내의 험지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것 자체는 일종의 뭐랄까 안방의 한치도 내줄 수 없다는 결혼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선제적 역공기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전 공천 때도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거의 공천 막판에 나와서 갑자기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창원 성산 가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일종의 전현직 광역단체장들을 그 지역의 험지에 딱 보내는 이런 구도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명 더 적용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산시장, 경남도 의사에 있으면 그다음에 울산시장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전직 울산시장이 공교롭게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그럼 지금 울산에도 민주당의 텃밭 같은 진보이 텃밭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상은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의원에게는 가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구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갖고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에서 놓은 이야기가 지금 사하얼에 있는 지금 낙동강 벨트의 맨 끝부분에 지금 놓여 있는 사하얼에 있는 조경태 의원을 바로 옆 지역의 최인호 의원이 또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거든요. 글이로 옮겨서 지금 대진을 붙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천의 첫 단추는 PK 공천은 그렇게 잘 제가 봤을 때는 잘 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아니 지금 현재 첫 단추는 잘 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좀 잘 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긴장 타야 될 사람 누구누구 누구다까지 이름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분들. 국민의힘의 지금 선수가 굉장히 다른 중진들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다른 중진들 누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나왔죠. 울산에는 김기현 전 대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에서 5선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좀 더 가면 이제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도 5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진들 중진들 그럼 앞으로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각 험지에 출마하라고.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것.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중량감 있는 분들이 힘들어서 치열하게 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량감 있는 분들 줄여서 중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중진, 험지, 차출, 돌입. 서병수, 김태호 카드로 낙동강 탈환작전. 뒷부분 저희가 봤죠. 관건 이건 것 같습니다. 중진, 험지, 차출, 돌입입니다. 돌입.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저희 봤었던 중진들. 지금 김기현 전 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등에서 조경태 의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신주호 대변인님. 아까 말씀은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였어요. 이어지면 좋겠다였는데 지금 이거는 당의 권유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도전지로 가는 것이고 권유받기 전에 지금 이런 분위기로 자진해서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진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한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참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중진들을 어거지로 수도권에 끼워 맞춰서 진 지역이 많거든요. 당시에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김재훈 의원이라든가 몇 선 다선 의원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황을 하고 그 지역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 직전에 들어가서 패배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중진 의원들께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험지 출마를 하겠다. 도전지에 내가 나서서 아주 격전을 벌여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은 혁신위의 제안에 몸소 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 있는 중진들이 당의 선거 승리와 입법부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 헌신을 조금 나서주셨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바람 반, 전망 반, 반반으로 섞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책임 있는 중진들이 잘 응답을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